아저씨 지갑으로 한 번 가요. 박수르 씨 도와주세요. 네! 거기서 와! 네. 재공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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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쳐요? 응. 금방 두다. 아! 어때? 나 진짜 두더지 같아? 어, 이렇게 떨린다. 하하하하 공인가봐. 응. 공이요. 응. 여기니까. 공짜에 있다라고 써있네. 이거. 이렇게. 우와! 진짜 크게 보여. 그게 보여? 끝! 우와! 진짜 크게 보인다. 그럼 이것도. 백방. 하하하하 오! 거울 때문에 반사가 돼서 나비가 됐네? 응. 잘해. 나비 같아. 이거 소랑나비인가? 이거 나비. 오, 소랑나비. 이거 나비. 엄마! 소방관이야. 우와! 소방관이야? 어. 소방관 옷도 있다. 우와! 이거 150도만 이상해. 이거 멋있겠다. 여기 다 넣어봐. 우와. 우와! 멋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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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왔어요. 우와! 축하 um! 축하드로 이제 놈. 둘이 왔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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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는 굉장히 잘하세요 2428 전예준 들립니까? 어떻게 보조는 했습니까? 응 고양이는 괜찮은가요? 응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부로 돌아와 주십쇼 나이큐 불꽂어 퇴근 우와 경찰인가봐 응 오우 경찰차 응 어 사건이 일어났어 사건이 일어났어요 네 출발해야 됩니다 출발 아저씨 지강공 찾았어요 경찰씨 도와주세요 네 거기서 와 아 아 이번 여기에 둔거 있어 두더지 두더지 예준이가 두더지가 돼서 땅을 파는거야 응 땅을 파고 여기 뭐가 있을까? 우와 개미다 개물도 있고 지렁이 어디 아 오 그러네 지렁이도 있고 우와 달팽이도 있고 우와 벌레도 있고 우와 여기 뭐가 있어 여기? 물음표 두더지 세끼가 있어 아 오 그래 여기도 있다 야 물음표 물음표 그래 뭐야 뭐야 두더지 두더지? 앞발 오 여기 앞에도 있어 여기 여기 이건 짠 지렁이 콩벌레래 콩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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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앞에 개미도 있고 우와 개미 이제 땅을 파고 있다 그래 여기 그래 왜 두더지가 된거야 두더지 두더지 두더지다 어때 나 진짜 두더지 같아 어 진짜 두더지 같아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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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이 음식을 이렇게 물주었어 오 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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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도 많아 어 당근부부가 좀 차려줘 아빠 당근이 필요해 응 이야 자 이제 보여주세요 우와 단속 뽑은거야? 아빠 어서오세요 세인 저기 살짝 10개만 주세요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안다 됐다 됐다 일곱 일곱 세곱 열 세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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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곱 기차야? 응 레일을 따라가야지 기차면 철곱 기차로 좋은 기차로 Daten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예준아 이거 미역국 만드는 거야 이거 됐다 야 아빠 예준아 예전에 예준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엄마 뱃속에 있었어 그래서 저기로 예준이가 태어난 거야 자 이게 엄마 뱃속이야 이제 나올 거예요 요거 자 예준이가 태어나야 돼 예준아 멕시코에서는 생일날 이렇게 축제를 하네 이게 크니까 이렇게 이렇게 예 30초에 30초에 뛰어야 돼 네 하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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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생일 축하해. 축하해요. 자, 축하해. 생일 축하해. 자, 빨리 하는 거야, 이렇게.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생일 축하합니다.